0087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호텔실라입니다. 호텔실라 은 은 동사는 티아어 부문 호텔앤드레저 부문으로 두 개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티아어 부문은 국가로부터 관련 사업권을 취득하여 외국인 방문객 및 내국인 해외 출국자를 대상으로 외국의 유명 브랜드 상품 및 토산품을 주요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음 호텔앤드레저 부문의 호텔 부문은 외국인 관광객 및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시금, 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레저 부문은 레포츠 및 여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73년 5월에 설립되어 호텔 사업과 면세 유통 사업, 스포츠 레저 및 여행 등의 생활레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서울실라호텔, 제주실라호텔, 비즈니스호텔 신라스테이 운영을 통해 국내 호텔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진지 레이크 신라호텔과의 위탁 경영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함 대시 국내 공항 및 시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가운데 2013년 싱가포르 창의공항을 시작으로 홍콩, 마카오 등지의 해외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음 재무 대시 중국의 봉쇄정책 강화, 해외여행 수요의 더딘 회복에도 면세점 매출이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호텔 및 레저 이용객이 증가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에도 알선 수수료 증가 등 기티 영업 이용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금융수지 저하로 순이익 적자 전환하였음 대시 엔데믹 전환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 회복 리오프닝 효과, 보따리상의 수요 회복으로 면세점 회복세가 기대되는 가운데 호텔 및 레저 이용객 증가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전망 2023년 6월 2일 기준 개장 전 호텔실라의 시가 총액은 3조 771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호텔실라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97위입니다. 호텔실라의 상장 주식수는 3924만 812 한 주입니다. 호텔실라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호텔실라의 퍼은 292.54배이고 추정 퍼은 20.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124.1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66.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25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25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5.8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68원이고 추정 EPS는 3831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5.01배 1565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2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114,75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853억원 1188억원 78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833억원 271억원 마이너스 502억원입니다. 호텔신라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44번지 39%이고 유보율은 219.42%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9.17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ls1.ige 766.481.161.161.162.192.161.174.161.161.171.172.ux1.161.161.176.181.171-181.174.171.171.201.175.171.175.191.161.161.173.203.212.1.171.171.176.171.172.1713. expense we got it. pembestop.